히말라야에서 조난을 당한 산악대원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때 멀리서 불빛이 비치고 구조대가 나타납니다 구조대가 길라자비가 돼 모두 캠프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길라자비는 길잡이라고도 하는데요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길라자비, 길잡이 이게 지금 이 꼴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길라자비는 콤파스고요 길잡이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려면 여기 나무위키에 보시면 나침반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면 여기 물론 이것이 나침반이 신라에서 발명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신라자비가 길라자비 이 말이거든요 누군가가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누군가가 신라에서 이런 나침반을 만들었다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무위키에 이런 게 들어와서 이런 게 쓱 적어놓고 뭐 밑도 끝도 없이 물론 이것이 나침반이 신라에서 발명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거 구절 하나 덜렁 지금 가져다 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라자비가 길라자비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누가 이거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생략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길라자비는 신라자비인가 신라자비는 길라자비인가 우리 신라시대 때 기원전후로 이런 단어가 서유럽으로 쫙 전파가 되는 거죠 독일로 영국왕실의 뿌리가 있는 독일의 작센주를 비롯해서 영국의 민족을 이루는 앵글로섹슨족이나 켈트족, 바이킹족이 흉노족의 후손일 것이라 신라의 흉노 후회설이 맞는다면 지금의 유럽권과 한국인들 간의 혈통이 이어진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독일의 GDF방송에서도 주목하고 집중 방송한 바 있습니다 독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아랍까지 아랍하면 우리와 많은 교류를 했고 이 단어가 아랍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 잘 읽었습니다 단지 앞에 GDF가 생략이 돼서 2019년 2년 전에 영어 한국어 언어전쟁 천병섭 선생님 딱 하나의 법칙 GDF가 생략이 된다는 그런 책인데 아주 충격적인 책입니다 이거 빨리 하나씩 다 구입을 하셔서 빨리 유튜브 하나씩 열어가지고요 이것만 저거 해도 유튜브에 하나씩 올려도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2019년 4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며칠 전에 올려놓은 거 우리말의 몽고의 오보 오워 우리말의 어부바 할 때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오워 오워 오우바 라코타 아메리카 미국의 라코타 뭐라고 했습니까 옹바라고 했죠 옹바 자 그래서 우리 성황나무에 묶는 천들도 묶는 겁니다 묶는 것 오우워 오우워 오우와 오우바 오우 바 이게 묶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라코타 사전 아닙니까 라코타 아메리카 라코타 가리 끓는 소리를 좀 해줘야 된답니다 라코타 자 옹바 옹바 오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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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는 거 이거 옹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몽골 쪽에서 넘어온 단어죠 고구려 쪽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몽골도 자 그래서 이 책을 빨리 구입을 하시라 하고 제가 진짜 대단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쥐가 생략이 됐는데 여기 보면 수메르의 에바바라 이게 우리말의 개바바라기입니다 그가 생략이 됐다 이거죠 이 빛나는 집 수메르의 우투신을 모신 사원을 에바바르라고 합니다 에바바르 빛나는 집 갈라자르프 갈라자르프 갈라자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나가 이렇게 잘 읽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땅에서 전쟁에서 지고 아랍 사람들이 물러나가면서 스페인에서는 지금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읽어나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스페인, 터키, 포르투갈, 루마니아, 프랑스, 러시아까지 제가 먼저 브로줄라 브로줄라라고 읽고 있습니다 앞에 여기도 지금 뒤에도 지금 생략이 된거죠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는데 갈라자르프, 갈라자르프 이게 길라자비입니다 갈라자르프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자 러시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브로줄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가 생략이 됐죠 근데 여기는 지금 찌르꼴이라고 읽습니다 찌르꼴인데 여기 지금 비가 생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찌르꼴을 어떻게 읽었냐면 읽어야 되냐면 글라즙 여기서부터 읽어 나가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라즙 글라즙 이것도 길라자비입니다 몽골도 마찬가지 라 길이 생략이 되고 라 짐 르 진 영어에 컴파스가 크는 ㄱ ㄱ 잘 내려왔습니다 모음도 잘 내려왔고 M이 L로 바뀝니다 글라 P는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8세기 9세기 길일 문자가 발명이 되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려 버린 것 같습니다 요게 하나가 확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게 글라르 글라 이렇게 읽어야 된대 칼라 칼라 이렇게 읽어야 된대 글라 이게 지금 컴파 P로 읽는 바람에 지금 사단이 벌어지면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게르만 전부 다 지금 컴파스라 읽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에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게르만 사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여기에 보시면은 하퍼 콜린스 게르만 이 사전에는 지금 나옵니다 네번째 에디션 4th 에디션 자 여기에 자 보시면은 자 컴파스 이래가지고 컴파스 S가 3개입니다 컴파스 셰츠에이베 컴파스 셰츠에이베 이거 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지금 이 길라 세베 세베 자비라는 이 단어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라 알 발음인데 길릴 문자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변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네이버 다음 사전에는 이게 지금 없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게르만 사전에는 켈라 세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끼릴 문자를 뭐 그리스가 했냐 뭐 불가리아가 만들었냐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고 자 이제 문제는 자 오키나와 오키나와 좀 실립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본토 스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체격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 오키나와 실험은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이곳으로 전해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옛날에 통실험하고 또 비슷한 생태를 가지고 있는 실험입니다 사전에도 지금 우리 저 길라자비가 이렇게 퍼져 나갔다는 거죠 이 오키나와 사전에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라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컴파스 칼라하이 지자쿠 이거는 뭐 자스 자북 이걸 갖다가 일본식 발음인데 오키나와식 발음으로 지자쿠 뭐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요 밑에 칼라하이 뭡니까 칼라샤이 칼라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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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샤비